아주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가진 대우 홍지민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공연을 하면서 제가 큰 문제가 발생했던 게 진짜 완전 안 보이는 거예요. 검사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 안구건조증 소견이 발견이. 이 안구건조증 가볍게 보시면 안 될 수도 있어요. 5, 60대 이제 나이가 들수록 눈물 양이 줄어드는 거는 어느 정도 있는데 황방변성 초기 소견이 발견이 됐습니다. 그거 선생님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. 시청자 여러분도 내 눈 괜찮은 거 맞나 걱정스러우실 것 같은데. 실제 병원에서도 사용하는 검사 방법이에요. 굉장히 간단해서 집에서도 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.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